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니엘서 12장 4절 가서 보면 맨 마지막 때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데까지 그 말씀들을 다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맨 마지막 때의 특징 또 두 가지가 교통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비행기 이런 거 해서 교통이 발전하고 심지어 지금 달에도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식이 증가한다고 맨 마지막 때에는 지식이 증가한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인간 통제 이런 거 하려면 말 그대로 대단한 규모의 지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온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 다음 가는 지능이 있어야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그게 뭐예요? 이게 요새 나오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뭐 CHAT GPT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이 생성형 GTP만 해도 인공지능만 해도 한계가 있어요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데이터 안에서만 통계 확률을 사용해서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건데 이 다음 단계가 뭐냐? 인공지능이 조금 더 발전하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처럼 창의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뛰어넘는 거는 그건 뭐 식은 죽는 먹듯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2024 다보스 포럼의 주요 토픽이 뭐예요? 가장 큰 화두가 인공지능이에요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올해 다보스 포럼의 제일 큰 그런 토픽이다 그래서 제가 2, 3일 전부터 인공지능 공부를 제가 많이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가서 보니까 CHAT GPT가 이전에 3.5 지금 4.0이 나왔는데 3.5은 IQ가 100이래요 사람의 IQ로 했을 때 100 그런데 4.0이면 160 160 그러니까 지금 4.0이 나와 있는데 보통 사람보다 다 IQ가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데 아마 한 2년 내로 1600 IQ가 1600 이런 속도로 나가면 여러분 한 10년이고 지나면 인간의 수만배, 수십만배, 수천만배, 수억배의 IQ를 가진 그런 인공지능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특이점이 온다 그렇게 얘기해 싱귤러리티가 온다 그럼 뭐예요? 인간이 인공지능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인간이 파멸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그런 게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경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오세요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그 전에 예수님이 오세요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엄청나게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능이 발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책을 좀 읽고 이번에 비행기 안에서 좀 읽어야 되겠다 해서 인공지능 이런 무슨 툴이 있는지 책이 뭐가 있는지 일단 저기 나와 있는 거 가서 보면 몰래 쓰는 일잘로 일 잘한 사람은 일잘로라고 그러나 보네 난 요새 처음 알았는데 이름이 몰래 쓰는 일잘로 AI 앱 유튜브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가서 보시고 이분이 쓴 책이 AI 2024 요새 가장 최근에 나와 아마 이름이 김덕진 교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주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마 김덕진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저 책을 쿠팡에서 빨리 구매를 했고 저걸 가서 보니까 별게 다 돼요 영상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쇼츠도 만들고 그림도 만들고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다녀와서는 완전히 인공지능으로 내가 이 교회를 좀 바꿔놔야 되겠구나 대한민국 교회를 지금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것도 저것 하면 그냥 영어로 다 나오는 영어로 다 제가 똑같은 목소리로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말로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자료 제가 아바타가 돼서 읽어주면 그 감옥이나 그대로 그냥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저쪽으로 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좀 한번 바꿔놔야 되겠구나 이거 공학한 사람이나 하지 뭐 신학한 사람 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내 삶의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바꿔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도대체 AI가 왜 이렇게 발전하는지 이 AI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발전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AI가 왜 이렇게 급속히 모든 지능이 발달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박태웅이라는 사람이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아주 잘해요 그런데 딴지 방송국에 나와서 하더라고 알죠? 그래서 아 이게 또 좀 조심해서 봐라 여러분에게 딴지 알잖아요 조심해서 좀 봐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거기 딴지에 나와서도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제일 잘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보되 거기 주인권 보지 말고 수염 이렇게 있는 그 아이 이런 건 보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AI를 핵처럼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뭐 이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서 AI 군비 경쟁이 생겨서 또 감에 가서 그냥 모든 대기업들이 돈을 그냥 물 쓰듯이 거기다 집어넣는 거 저걸 잡아야만 우리가 1등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래갖고 그래서 지금 역전 되려고 그러잖아요 애플하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지금 비슷하게 역전이 되려고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집어넣는 인공지능이 이번에 집어넣어가지고 애플이 그냥 지금 뒤집어질 그 순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속 얘기가 현실로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AI 군비 경쟁에 들어갔다 해서 이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박태용의 AI 강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우리 교회에 나오는 특히 청년들 AI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이제는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생산성을 높이고 이 사회에서 서바이브 하면서 예수님 섬겨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1시간 정도 유튜브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보이스 클로닝을 하고 아바타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를 공부를 좀 하고 그러고 왔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서 사회에서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배받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걸 지배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예수의 시대 복음과 왕국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유튜브하고 똑같은 거예요 좋은 그런 플랫폼으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제가 계기가 되면 좀 AI 전문가들 좀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학생들 좀 가르치고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고 또 우리 김남용 형제도 있으니까 해서 이걸 좀 잘 쓸 수 있게 그냥 마음대로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먼저 들어가서 우리 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해서 성경도 알리고 교리도 알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걸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의를 불태우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말세에 위험한 때가 온다고 디모데우스 3장 1절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줬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앞날을 대비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20배나 더 강력한 이런 질병이 생긴다 이런 거 이렇게 접하고 나니까 우리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시대에 여러분 장담할 필요 없이 나 건강하다 뭐다 언제 사실은 저런 역병이 없어도 언제 끝날지 모르죠 우리 생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인위적인 어떤 것들이 생기면 생각하지도 못하는 때에 내 생명이 끝날 수가 있는 이런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린 매일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 산으로 도망갈까요 여러분? 계곡으로 도망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미국 가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순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당장 예배당 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인간의 모든 것 생사 화복 이거를 주장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게 영순이에요 여러분 영순이 공부도 좋고 돈도 버는 것도 좋고 차 사는 것도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생명이 최종 정착지 그게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생명이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 그래서 저를 붙들어도 좋고 아직 나의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른다 이런 분이 있으면 집사 형제들을 붙들든지 옆에 있는 누구를 붙들든지 내가 오늘 구원받기를 원한다 구원의 방법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알려주기를 원한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구원받기를 간절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나를 만드신 분이 있어서 그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개나 소도 주인 보면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개나 소나 고양이도 알아본다니까 금붕어도 알아보는 거 알아요 여러분? 금붕어도 주인 나타나면 그런데 인간이 돼서 이 언더스탠딩이 이게 어두워져서 자기를 만든 주인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영순이 해야 될 일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신 그분 그렇죠? 우리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를 공중으로 채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우주공간의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로 믿는 그 일 그게 영순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고 결혼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즐겁게 배우자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삶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너의 헛된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은 이 세상 삶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수고 속에서 내가 받을 몫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배우자와 즐겁게 사는 거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결혼한 사람 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학생들 제가 오늘 아침에 간곡이 부탁드립니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 이 머리를 쓰는 거를 젊어서 연습 안 해서 머리가 녹슬면 이 다음에 힘들어집니다, 이 삶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릴게요 꼭 머리를 녹슬지 않게 꼭 기름칠하고 책 읽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특히 젊을 때 공부는 시간 넣는 거에 따라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나에 따라 집중하느냐에 따라 아웃풋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결혼할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속히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해라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 교회에서 또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젊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많이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이거는 거룩하게 사는 거를 연습하셔야 돼 거룩하게 하나님 제림하시는 그 날이 가까이 오니까 거룩하게 사는 걸 연습하고 또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 그걸 위해서 주기도문 이 말씀을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고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일용할 빵을 주시고 그렇죠? 우리를 인도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렇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의미가 무언가를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럼 교회가 무슨 일을 지금부터 해야 되느냐 보금 전파를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모든 자산 이런 걸 동원을 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혼이 세상보다 귀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모든 거 다 콘크리트 덩어리예요 이거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혼이 세상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알고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모든 자산 역량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렇죠? 특히 이 재림과 휴거의 복된 소망 세상의 징조들 이런 거 알려주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이 재림과 휴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그렇죠? 이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 보라고 빨리 가서 다들 보내주고 읽어보라고 들어보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책도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거 그리고 휴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헛된 목사들 이런 그런 자들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올려야 되는 거에요 영상도 많이 올리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듣고 돌이켜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여기 가서 예수님 재림의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이제 교회 시대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끝이 나요 어떻게 공중으로 휴거가 돼서 올라가고 부활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끝이 나요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이만한데 구원 받은 사람 저기 안 들어갑니다 환란 전 휴거의 복된 소망 그런데 저 7년 환란기 안에 난 꼭 들어가서 거기서 구원 받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구원 안 받고 그런 사람들도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여기서 못 받아도 저 안에 들어가거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받는 거야 가서 형상에 경배하고 666 표 받고 그러면 그러면 지옥 불 속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 안에 혹시 들어가더라도 예수님만 믿어야 되겠다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 휴거 영화 보니까 목사가 못 들어가잖아요 휴거 못 봤잖아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저 안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거 하고 들어가도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 받는다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올리브산도 내려오시고 천연왕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 그림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휴거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이느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않냐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냐 할 것을 일으켜주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냐 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냐 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죠 이 가장 큰 소망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 다음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4장 가서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당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치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그래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내가 속히 가리라 그랬거든요 저게 생기는 거예요 휙 하고 사라지는 저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게 우리 생애에서 어쩌면 일어날 수 있다 조금 전에 여러분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유 아멘이 너무 작으네 보니까 저 감격이 우리가 우리의 진짜 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 어떻게 하든지 미디어 선교 이런 거 통해서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교회, 바른 사회를 이렇게 구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리포스 4장 1절에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여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